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11월 5일자 거의 모든 신문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행한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경심, 재판날의 추미애, 표창장 위조,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 조순위보의 11월 5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 전후 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질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구도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답한 뒤에 문제성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검찰정법에 의해서 지위감득받는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됐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 논란이 언급됩니다. 그런 위조 논란을 언급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또한 추 장관은 제가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더하게 됩니다. 그런 행위가 정권 흔들리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위감독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 같은 부분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지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실린 뜻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뜻을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는 큰 문제가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추 장관의 발언이 신문에 보도된 바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한 바는 표창장 위조가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력형 비리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추 장관이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 장관은 이렇게 저는 또 해석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사건을 갖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공격이고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 일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책임이다. 개입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마침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나온 11월 5일 날 함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구형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일반 시민으로서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은 모두가 평평한 운동장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공정한 구형이 있을지 또 공정한 선고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문서든 사문서든 간에 그거를 위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문서든 사문서든 간에 그것이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법정에서 치열한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 사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률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 구형이나 법원의 그런 선고를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뭔가 사문서든 뭐든 간에 그것을 위조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고 또 선한 일도 아니고 또 평범한 일도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듯이 그게 권력형 비리인가 아닌가 문제는 별반 관련이 없는 것이죠. 권력형 비리의 연관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 가지고 그 서류가 입시를 위한 그런 준비 서류로서 제출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지금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어 가지고 입시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다 기여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하고 또 별반 관련이 없는 거죠. 그 위조된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가 또 제출되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의심을 갖게 되고 또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같은 시대에 비싼 교육을 바꿔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처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틀린 것이 좀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성장해온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떤 서류를 위조했다면 그 위조했던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입시용 서류로 제출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법을 또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위법한 일인지 위법하지 않은 일인지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법적인 판단으로는 또 별개의 그런 일이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겠죠. 아이들의 입시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설령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기준으로서는 참 용인되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세상 자체가 워낙 그런 모든 것을 사실이다든 사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판단이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의 견해는 그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 주장간의 주장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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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